이번에는 각각의 id 값에 해당되는, 즉 선택한 글에 해당되는 본문을 출력하는 코드를 만들어 봅시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 위쪽에다가 또다시 코드를 SQL문에 작성해야겠죠? SQL, 이 위에 있는 SQL가 똑같은 변수인데 그냥 덮어쓰기 할게요 SELECT 별표 FROM TOPIC 그리고 id 값에 따라서 가져올 데이터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될까요? WHERE id 는 중괄호 $ID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SQL문을 한번 화면에 출력해 봅시다 뭐 잘못했네요? 음... 제가 뭘 잘못했죠? 여기 오잉 자, 이렇게 id 값이 바뀜에 따라서 SQL문이 자동으로 생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것을 이제 우리가 MySQL 서버에 던져줘야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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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result 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받은 result 를 가지고 배열화 시키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mysql i-patch-array result 그러면 배열이 나오겠죠? row 그런데 우리는 특정 id 특히나 저건 프라이머리 익히잖아요? 단 하나의 행만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반복문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번만 호출해 주면 땡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져온 정보를 저는 article 이라고 하는 변수에 담고요 이 변수는 배열인데 이 배열의 값으로 title은 row의 title 그리고 description은 row의 description 이라고 한 다음에 article에 담겨있는 정보가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죠 이렇게요 이렇게 했을 때 배열이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열을 이렇게 표현하면 이런 것들은 키값이 숫자가 아니라 문자인데 문자인 배열을 연관 배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 article이라고 하는 이 정보를 저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에다가 이 제목 표시하는 부분에는 이렇게 title 그리고 본문을 표시하는 부분에는 이렇게 리로드 MySQL이 잘 나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적당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웹 페이지를 프로그래밍적으로 생성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개선하고 끝내죠 여기 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저는 index.php에 대한 링크를 걸 거고 그걸 클릭했을 때 본문에 welcome이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선 링크를 걸어야겠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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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클릭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id 값이 없으면 여러 굿에서 에러가 나요 일단 15번째 라인에 여기서부터 에러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는 조건문을 통해서 is set dollar under bucket id 값이 존재하냐 존재한다면 true가 되니까 여기서 중괄호 중괄호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에러는 안 떴어요 왜냐 id 값이 없으면 이 부분이 실행이 안 되니까 하지만 여기 있는 이 article 부분에서 에러가 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위쪽에다가 article이라고 하는 이 코드를 copy해서 붙여넣기 그리고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welcome 여기는 hello web 이라고 하는 기본 내용을 적고요 이 밑에는 article title 이걸로 바꾸고 지워버려요 이렇게 바꿔주면 기본적으로는 이 값이 세팅이 되는데 id 값이 존재한다면 이 값이 덮어치기를 할 겁니다 해볼까요? reload welcome 이 잘 나오고 id 값이 있으면 그 id 값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reate 부분을 클릭했을 때는 또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코드들 중에서 이 태그 위쪽으로 있는 코드 있죠? 저거를 전체를 카피해서 create.php에서 oa 태그부터 전체를 대신 붙여넣기 했고요 reload 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create까지 내용이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잘 따라오셨고요 뿌듯하시죠? 정말 중요한 두 가지의 산을 잘 넘으셨고 이후에 좀 더 꼼꼼하게 우리가 챙겨봐야 될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